구부사 105마력 짜리 M105X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 보겠습니다. 밑에 보시면 22미리볼트 2개 오일팬 밑에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2개 다 풀러서 어 엔진오일을 배출하겠습니다 계란을 잘 가는다 2개의 파슬리 계란을 잘 자르고 계란과 함께 넣어서 계란과 함께 넣어서 계란을 잘 섞어서 계란을 잘 섞어서 계란을 잘 섞어서 대동 엔진오일터가 들어있네요 대동 3502가 구구다 엔진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휠터입니다 금액이 싸죠 국산입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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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은 에어커리너를 교체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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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커리너를 교체하겠습니다. 에어커리너를 교체하겠습니다. 에어커리너를 교체하겠습니다.